거상 오랜만에 해볼라 했는데 왜 이렇게 쓰레기가 됐나요? 애정있는 게임이였는데 뭐? 왜? 거상 왜 쓰레기가 되요? 거상이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쓰레기라는 말을 들을 이유가 없지 않아? 위비 별로라며 아이씨 도발 썼잖아 병신게임 맞네요 이런 그냥 쓰레기 게임이 없다 어? 도발을 썼는데? 도발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게임 있다? 그냥 병신게임 병신게임 맞네 병신게임인데 왜 병신게임이냐고 묻는 그런 내가 큰 과오를 범했네 그냥 병신게임